준비해놓은 계란 물자 3개 4개를 넣는데 놓은 작품이 잘못돼서 3개 만들어져요 우리 준비해놓은 설탕 1스푼 넣고 전분도 넣어줘야 하는데 일단 물염부터 만들어놓은 소금 거품기를 휘핑 물은 반스푼 생각보다 제대로인데 소금은 잘 만들어졌잖아요 초콜릿을 잘 만들었잖아요 예전 1스푼 should make the same 수금리 초콜릿 이건 반죽하는거 망해가지고 달달하긴 한데 너무 쉬우면 당연히 좋아 나이 딱 양하다 선물해줘서 양도 적어가지고 스포레어 이렇게 완전 대리는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많은 사람 쪼개 쓰고 선물해줄거라